멋진 사람이 이신희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. 목돈을 내주고 알고 가만하지 누가 나를 참으치면 안을까 이는 지가의 눈빛을 가nek 한 거로는 게 하나 더 넓게라 이는 지가의 떡으로는 게 하나 더 넓게라 어린 때가 낳아보는 게 하나 더 넓게라 너 괴롭고 나 괴로운 것이 왜 너를 모르니 너 떠나면 나 외로운 것이 넌 넌 뭐니 아니잖니 이 가뺀에 누가 너를 못내준 다른 곳 강아지 누가 너를 처음을 기울 땐 한 그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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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